한기 소장님과 친한 민주당 안팎의 20대들과 저녁 소통 모임도 하려고 합니다. 민생경 교훈구소와 함께하는 20대 모임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2030 세대가 저희들과 더 많이 함께하지 않으면 선거든 투쟁이든 퇴진운동이든 어렵지 않겠습니까? 2030 세대가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리고 낮은 자세로 그분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 한기 소장님이 있으니까 훨씬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아주 열받는 일이 많죠. 노골적인 친일 매국노정권. 저는 이 사람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아예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출장 소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봅니다. 오죽이 열받으면 일요일날 풋살대 하다가 제가 열받아서 동영상을 찍어서 방송을 올렸겠습니까? 지금 안지걸티브 올라가 있습니다. 출인이 있고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5분 30초짜리. 혼자서 셀프 영상 찍어봤는데요. 그게 되네요. 앞으로 저도 이제 열받는 일이 있으면 혼자 셀프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탱디피디님이 허용을 해주셔야죠. 질이 나쁘면 안 알려주시겠죠. 안지걸티브 지금 들어와 계시고 인사이트티브로도 지금 쭉쭉 들어와 계시고 오늘 같이 방송은 안 하지만 우리 민생경종공소 공동소장 임세은티브 벌써 임세은티브도 구독자 6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6천 6백 명. 인사이트티브 1만 3천 명을 돌파했고요. 안지걸티브는 8만 2천 8백 명. 오늘적으로 8만 3천 명 한번 돌파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 양이삼티브 또 진용호티브, 우희종티브 도 저희 형제자매티브들 계속 서로 10만 명 공동 돌파해 가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100만을 돌파하고 매불쇼가 100만을 돌파하고 오마이뉴스가 142만을 돌파했습니다. 비록 지금 매우 춥지만 그리고 당장 끌어내리고 싶지만 당장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제약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힘을 비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와신상담, 권토중노도 하면서. 그리고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우리 국민들이 100만 명, 200만 명 나오는 그런 대항쟁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안지글티브, 우종티브, 인사이트티브, 임세훈티브, 양이삼티브, 진용호티브 정말 착실하게 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소통영수 황기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희망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민주당의 희망 민희, 황기입니다. 아, 민희. 민희, 민희. 최민희 의원이 아니라. 그렇게 되나요? 아니, 최민희 의원님이 또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인기에 살짝 업어가도 됩니다. 앞에는 이렇게 또 진복의 유튜브들 광고해 주시는 우리 중소기업들 광고도 잠깐 나갔습니다. 뒤에 또 한 번 나갈 건데 일단 우리 힘차이 방송을 전에 버섯, 힘차나루 녹갈 영지진액. 버섯집 한 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목이 말라서 그래요. 이건 또 경북 상주에서 윤석열 퇴진운동도 하면서 또 우리 안지글TV 매블쇼 등 애청하면서 청년농부 사슴뿌를 닮은 녹각영지버섯진액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TV의 서리캔나디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TV의 서리캔나디어에는 제가 오늘 3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고 왔잖아요. 오늘은 가수 홍준님, 트로트 가수 유명한 백승일 천하전사 아내 가수 홍준님하고 방송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소개시켜줄 장업자들이나 어려운 장업자들 있으면 저한테 연결해 주십시오. 안지글TV나 매블쇼 보고 연락주신 분들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계속 누구라도 출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찬하루 녹각영지진액. 청년농부가 직접 재배한 무농약 녹각영지버섯 사용. 햇살도 하면 버섯 농원. 이거 네이버라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아니, 방송할 힘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굉장히 점심을 제대로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낮에 국회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과 참여해서 제기부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밥을 먹고 치베스를 가야 돼. 그런데 열받아서 우리끼리 남아서 방송을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안지글TV, 초코라테TV, 오늘 굉장히 좋은 TV를 발견했어요. 이분TV라고 20대 청년들이 맡은 범진보개혁성향 유튜버예요. 그런데 아마 길면 안 보니까 이분 안팎으로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이분TV라고 붙인 것 같아요. 이분TV, 그다음에 초코라테TV, 길잡이TV, 안지글TV, 철이 미디어TV, 강녀TV. 또 한국내가 누구시더라? 눈꽃 태풍TV니까 요즘에 범진보개혁이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분들이랑 대회 끝나고 연합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전수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양심의 아들 김덕윤 선생님이라고 청년이 그분도 30대 청년인데 집회 자주 나누고 3시에서. 그러니까 그걸 해버린 거예요. 한 15분.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놓쳐서 TV에서 이렇게 놔둬요. 바로 갔어요. 부무셨군요. 그래서 그게 4시. 여기 오니까 밥보다 잠이 오더라고요.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정말 피곤한 어떤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잠시 여러분들 들어오시라고 서설을 좀 길게 했습니다. 바수법입니다. 안지글 소장님께서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했지만 지금 시국이 차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열받죠. 너무 열받습니다. 많은 일본 대변인 같아요. 일본 대변인. 제가 말했잖아요. 기시다 한국 출장 소장. 대변인도 아니야. 대변인도 너무 높아. 그냥 기시다 꼬봉. 셔틀. 그다음에 기시당 셔틀. 빵 셔틀. 또 심지어는 그거잖아. 지가 기시다 깡패라 한국 사람 죽였어? 네가 와서 대신 돈 주고 와. 뭐 그런 거죠. 죄도 없는 한국 기업들한테. 그건 좀 이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자세히 듣고요. 내일 원래 변희 대표 임세훈 대변인 앉은 걸 자아중도 확장 토크가 지난주 한 주 쉬고 내일 재개해야 되는데요. 내일 소요일에 각자 사전이 있어서 이번 주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6시 10분에 미디어치에서 특별 방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12일 날 부산에서 좌우 중도 합작 총골기 대회가 있습니다. 2차. 그러니까 3월 11일 토요일 날 4시에 이번 강제징역회법 무효범국민 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시에 윤석열 타도 집회를 합니다. 촛불 행동이. 그리고 3월 10일 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권에 있는 계신 분들 많이들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18일 날 전국 집중인데요. 지금 국민들 분노가 굉장히 커서 3월 11일, 3월 11일, 3월 18일 다 많이들 오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유부려일집이라겠죠. 백문이 불의일견이라는 말을 제가 패러디한 거잖아요. 백유부려일집. 100번의 유튜브보다 한 번의 집회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게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100만 명이 안 모이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장애투쟁을 제대로 시혈하게 안 하니까. 윤석열 정권이 아예 노골적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또 이재명 대표를 두 번째, 세 번째 언제든 구정적으로 청구해서 잡아넣겠다. 마녀 사장했다. 이런 짓을 과감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만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픈에 나오셔야 됩니다. 3월 11일, 토요일, 3월 11일, 일요일 또 3월 18일 전국대회 범국민대회 안내드리고 하소장님, 본격적으로 우리 하소장님이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똑같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100명 정도가 둘 때 기다렸어요. 지금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사이트TV하고 안정일TV를 합쳐서 100여 명이 돌파. 벌써 100명이 돌파했어요. 그래도 수천 명의 분들이 조회수를 올려주고 계셔서. 그럼요. 3방송도 수천 명이 봐주시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요새 진짜 병 걸릴 것 같아요, 병. 제가 어제 KBS 열린토론이 나왔는데 정준휘 교수가 KBS 라디오 열린토론 맞은편 패널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주제가 처범부의 강제징용 회상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드를 못 치더라고요. 자마실드, 그걸 실드 치면 그건 장년도 아니죠. 다만 변죽을 올리던데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외교 문제잖아요. 일단 외교 문제인데 협상이나 합의가 아니라 공동 발표이 아니라 해법이라고 이름 붙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해법. 일방 발표. 일방적인 스토킹이라고 아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이 기시다 계속 스토킹하고 있다. 외교나 정치에서 뭔가가 발표될 때 붙는 용어들에는 다 함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주 4.3 사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냐 사건이냐 항쟁이냐 이게 의미로 붙은 게 아니라 다 그 말이 담는 함의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에 따라서 사건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협상이냐 합의냐 공동담화냐 해법이냐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라 다 함의가 있는 거예요. 왜 해법이냐라고 하면 이건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상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일본이 한국에게 얘기하기를 너네 국내 문제니까 니네들이 해결하고 와.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윤석열이 도리도리가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죠. 라고 해서 이게 해법이 된 겁니다. 이 용어 설명부터 해드리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디테일까지 짚어주는 하수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해법이 된 거냐면 그런 거예요. 일본이랑 일본이랑 협상하거나 일본이랑 대화하는 거랑 무관해요. 그냥 아 강제징용 문제 우리 문제 아니야 너희 국내 문제야 너희가 알아서 풀어와 너희 사법부에서 지금 재판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 너희가 해결해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일본이랑 협상한 척 하지만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기지다 형님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해법이다 이 용어를 먼저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심지어는 합의조차 못한 거네요. 합의가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합의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사과와 반성은 커녕 회담과 합의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너 그거 다 해결해보면 C7에 초대정돈 해줄게 뭐 이런 거죠. 사진 찍게 해줄게 사진 찍게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사진 찍게 해줄게 이런 거죠. 이런 친일 매국노가 어디 있습니까 도리도리 부부가 자기 사진 찍는 것 때문에 팔아먹은 거죠. 사실은 우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죠. 이건 협정 이거는 이제 해법이 아니라 협정입니다. 협정을 통해서 국가 간에 남아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 청구권이 소멸했다 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하기로는 국가 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개인은 피해당한 개인은 청구권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청구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이 개인한테는 무효화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 요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 피고기업이죠. 전범기업들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일본이랑 혹은 미국까지 끼워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 도리도리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그건 모르겠고 모르겠고 지금 일본이랑 내가 만나야 돼. 기세랑 지금 내가 만나야 돼. 검찰적 마인드로 지금이 WTO에 재소해놓은 것들 저희가 취하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WTO에 재소 손교 변호사님이 국제 통상 전문가장 그건 거의 이기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참여할 수 없으니 그러면 우회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제3자적 해법 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일본 전범기업들 빼고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돈 통해가지고 한번 배상을 해보자 라는 거고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들 그러니까 피고기업이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배상금을 마련하는 재원이 뚱뚱하게 우리나라 기업들 한국 기업들만 돈을 써서 이 돈을 토대로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한다. 이게 지금 해법이라고 들고 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위험이 생기냐면 이게 지금 이 피해자들한테는 채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윈법적으로 네 일본 전범기업들한테 받을 채권이 있는 겁니다. 이 채권이라는 게 윈법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채권을 아까 전수민 변호사가 잘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주 설명 잘 해주셨죠. 이걸 갚아주려면 채권이 있는 그 채권을 갚아줘야 하는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범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전범기업들이 안 하고 우리가 만든 재단에서 엉뚱한 돈으로 배상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물론 피해자들이 너무 지치니까 돈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한 그런 돈 못 받는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국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상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들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소송하게 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문제였던 것이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의 국내 문제로 치환됩니다. 일본은 그냥 옆에서 보면서 잘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 정권은 즐기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굴욕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일본에게는 이익이 되는 해법으로 딱 들고 나오니 갖다 바치시니 진상을 하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개자식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도리도리는 입만 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치주의를 얘기하면서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은 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법원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손해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뭐냐?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본 가서 사진 찍는 거 그거 말고 없어요. 아 뭐 일본에서 제기했던 반도체 소보장 문제 이거 수출 규제를 풀어주게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맥락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고 아베 총리 아베 총리가 회고록이 있어요. 회고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복 조치로 써놨다면서요. 보복 조치라고 적어놨어요. 우리가 수출 규제 했던 것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했던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WTO에 재소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규정 위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해결하려고 뜬금없이 강제징용 문제 이거 일본 손 들어줬다는 건 진짜 외국 행위가 많아요. 근데 해제도 안 했잖아요. 네? 해제도 안 한다면서 일본이 입장을 냈다면서 그것은 별개다. 해제 안 한다라고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 호구 잡혀있는 거. 호구 잡혀있는 거. 베르미님께서 말씀 잘하잖아요. 야 OOO아 우리가 거지냐 이렇게 말하는 이게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일본 없어도 먹고 살아 베르미님께서 지금 실제 문전정부가 일본의 경제 침략 소부장 사태 때 오히려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걸 계기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룡님 우리 코스모스님 코스모스님께서 진짜 G7 초청장 받으려고 그랬나요? 라고밖에 합리적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여초구니가 없는 게 아마 통님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어제 올려놨거든요. 이거 비판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일본이 한계치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일본 편을 들어주죠. 일본 앞잡이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매우 잘 합의를 입안한 거고 한계점에 다다랐다. 인내 한계에 다다랐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친 거지. 이거 한국 정부가 아니잖아요. 미친 거지. 어쩌라고. 일본의 한계치까지 다다랐던 말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그럼 한국이 대법원 판결했는데 그 합의를 입안한 거래요. 아니 강제징용 잘못된 합의도 이한부 합의지 강제징용 합의도 아니었잖아요. 한일 이한부 합의부터 매우 잘못된 거지만 통님 방금 지나가신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한 건 별도의 이야기가 언제 일본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일본 대변인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얘기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띄워주실 텐데 일본이 지금 상황에서는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한계치다. 라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 혹은 정상적인 국가 원수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 외교의 주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협상 없다. 왜냐하면 세일지라는 건 여러분들 다 먹고 살고 계실 거지만 뭔가 장사를 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합의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상대방이 지불할 수 있는 게 많을 때 그리고 그걸 지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상대가 지불할 수 없다 그러면 합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뭐 일본이 사정이 저러니까 우리가 다 내준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뭐 일본 속국입니까? 네. 속국이 아닌데 지금 속국이 돼버렸어.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세계 7, 8위의 경제대국에 대통령들이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도달한 거다. 어쩌라고. 어쩌란 거죠. 합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자처하면서 일본의 총독부를 자처하면서 일본 국, 일본 천황과 기지타 총리의 만세를 부르면서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존엄과 배상의 권리와 한국 국민들과 전 세계 평화와 역사적인 한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 모두 짓밟고 그냥 일본 기사총리 만세. 철학폐와 만세. 옛날 땡노반자이라고 한 것처럼 일본 칠파드, 일본 제국지대. 그냥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 제발 나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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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분이 한 분이 아마 분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미님께서 안지곤소장 화가 나서 죽겠어요. 저 매국노들. 그다음에 윤소영님 오셨고요. 내간님. 우리 그다음에 공추처TV님도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축복사라님. 그리고 엉뚱아님. 많이들 들어오신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임세은 우리 민생일 공동소장께서 임세은TV 대표죠. 열받아서 지금 오신 것 같아요. 자 한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시죠. 우리 지금 아흥기 소장님이 마침 한 번 딱 잘 짚어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아니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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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친일 매국노를 넘어서서 아예 일본 총리 대신에 한국 출장 소장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어서 오세요. 임세은 교수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임세은TV도 들어야죠. 잠시 여러분 긴급 이벤트입니다. 자리에 있는 게 있겠습니다. 임세은 소장님이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요즘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제가 임세은TV를 임세은식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6회 1시 3 맞지? 근데 이 식당이 씩씩하고 당당하기래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기 소장님 정말 씩씩하고 당당하죠. 임세은 소장님도 진짜 씩씩하고 당당하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저는 민주당의 미래이고 민주정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세은 소장님 바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저녁 먹으려고 끝나고 밥도 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임세은 소장님 밥 먹으러 왔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스피스TV 그 다음에 TV조선 그리고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불교 방송 평화 방송까지 아주 맹알락하고 계시는 얼마 전 또 세계일보도 갔다 오셨죠? 그거는 이제 녹화에서 아직 방송은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서 방송가에서 변희재 씨 채욱 씨 정영진 씨처럼 이제 여성으로 완전히 주목받는 여성 셀럽 여성 스타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 이 누추한 민생명연구소에 한기 소녀님하고 앉은 걸 저희들의 방송을 응원하고 연대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많이 해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더 좋네요. 오실 수도 빨리 들었는데 끝나고 한기 소장님하고 임세은 소장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지금 제 채널도 연결하는 건가요? 아 임세은 TV 당연히 연결해야죠. 자 임세은 TV로도 가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임세은 식당 임세은 식당 아니 한기 소녀님 한기 TV 언제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데 저는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한번 몇 번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유튜브가 옛날에 잘 나왔잖아요. 식만 만들었는데 3주 걸렸어요. 잠깐만 그게 뭐였죠? 헬마우스. 아 헬마우스. 식은 헬마우스 계정은 헬마우스 계정은 지금 10원 있어요 그러면? 닫았죠. 아 그걸 다시 여는 거냐 왜 닫았어? 아니에요. 그건 그건 문법상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드렸던 오른소리가 지금 20만 뭐 이렇게 됐잖아요. 아 김성애 김성애 오른소리 20만 여의도의 최고의 유튜브 전문가로서 자기 채널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채널도 잘 만들어주는 어떤 그거로서 제가 만약에 제 채널을 열었는데 그 정도 성과가 안 나면 제작기 우연이었네 이런 어떤 내 걸 한 번 성공시켜봐요. 그래서 실력 검증을 해봐. 그래서 제가 약간 준비기간을 철저하게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제가 하니까 혼자서 하니까 우리 인사이트 TV의 김강호 선생님께서 임세현 대변인 반가워요. 아주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우리 안정현 TV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윤재 님 들어오셨고 신박수 님 들어오셨고 이윤재 님께서는 또 가세은 아니 별명 어떻게 하신 거죠? 진짜 와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 뿌리팬트 님께서 머리채 자꾸 끌어내리자 임세현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윤석열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머리를 잘랐습니다. 성렬이 형님. 성렬이 형님. 자 임세현 대변인 인사 한 번 하십시오. 인사를 또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근황이라든지 분노 아니 뉴스를 보기가 싫어하나 하는 짓거래를 보면 뉴스라고 해봐야 뉴스를 보기가 싫어서 오늘도 윤석열 수석회의에서 개소리 개소리 했던데 그 뭐지? 일본 관광? 그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일본 관광객이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한국에 오고 싶다는 게 1위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코로나 끝나면 다 서로 관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그게 이번에 이번 배상 문제의 원인이야? 뭐야? 그건 뭐 개소리를 해요. 자꾸 임세현 대변인님은 한마디로 윤석열은 개소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석동현인가? 그 친구 있잖아요. 네 40년 친구. 거기는 더 나갔던데요. 나는 친일파 하겠다. 네. 심지어 그런 선언을 했죠. 임세현 식당에서도 지금 틀었나요? 이제 틀었습니다. 오 그거 확인이 되는군요. 한 명 들어왔다 한 명. 자 여러분 잠시 임세현 식당으로도 한번 들어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면서 벌써 10여 명이 돌아가 계세요. 순간적으로. 자 임세현 식당으로 계속 들어오세요. 한 명 들어와 있는데? 아니요 벌써 10여 명이에요. 지금 10여 명으로 드러나 있어요. 제 눈에는 10여 명이 보입니다. 컴퓨터랑 다르군요. 그리고 안이글티비는 지금 200여 명이 넘게 들어오셨고. 자 하은기 소장님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전에 제가 그 이게 언론에서는 잘 안 터는 얘기고 어제도 제가 민준석 대표랑 방송을 했는데 민준석 대표도 우회해서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왜 민주당이랑 합의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얘기를 해요. 일본 사정을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이랑 합의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일단은 그것도 문제 맞아요. 사실 이렇게 등차단 문제는 여야 간에 농인은 더 많이 해야죠. 이게 외교 문제라서 왜냐하면 그게 왜 문제냐면 외국에서 봤을 때 청와대에도 계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기조가 확확 바뀌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게끔 여야 합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죠.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죠. 이게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이 한계치까지 할 수 있는 최고에 도달했다. 이게 뭐냐면 일본 정치 사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기시대에게 확 떨어져 있지 않나요? 기시다 후미오가 참의원에서 질의를 하나 봤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시다 후미오의 지금 입장이 뭡니까? 역대 내각 입장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 도리도리가 포장을 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역대 내각 입장 계승하겠다는 거 아니냐. 오부치 선언분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심지어 참의원에서 털렸어요. 놀랍긴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자민당에 보면 의원 중에 사토 마사히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의원이라고 하기도 싫고 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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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녀석이 기사한테 질의를 하기를 왜 역대 정부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느냐. 심지어 그걸로 시비를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성과 사죄 계승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왜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한국항일청구권협정 통해서 다 끝났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박진희 뭐라고 했습니까? 주무시다 오셨어요? 아니 머리에 잘났다고 머리에 박진희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박진 지역구 사무실에 강남초포렝동 분들이 1인실 하러 항의 방문 갔어요. 그게 언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시민들이 박수 엄청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박진희 뭐랬냐면 이제 컵에 물이 반쯤 탔다. 앞으로 반쯤 더 채우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참의원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박진희 말하는 나머지 반을 채운다는 게 뭐냐면 반성과 사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해 기업들도 여기에 재단에 들어와서 배상할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일본이 지금 일본 정치 상황이 기시다가 그 얘기하면 기시다가 지금 지지율 때문에 바로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런 식으로 성형수를 써서 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전 세계 대통령 지도자 중에 가장 꼴찌 지지자가 윤석열이고 두 번째가 기시다 아닙니까? 기시다가 윤석열한테도 밀려요? 큰일이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꼴등 아니에요? 윤석열이 꼴등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기시다한테도 밀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도대체 얻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G7에 초청돼서 한밀동맹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찍는 거 말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니 근데 G7 초청이 보통 기본적으로 G7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그동안 했거든요. 초청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인 절차가 초청 받으면 되잖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에서 하거든요. 일본에서 안 해주니까 안 달라가지고 갖다 맞힌 나라와 그거 가서 뭐 할 건데? 그게 핵심인 거죠.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랑 관계의 문제를 셔틀을 못하면 옵조보로도 초청을 못 받는다는 계산 때문에 저런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가서 뭐 할 건데? 지금 우리 전천희님께서 계묘 5적 5명 이렇게 있다. 올린 맞습니다. 지금 급속도로에 유행하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계묘 한일 국치 5적 윤석열 박진 조연동 애교부 1차관입니다. 김태욱 국가안발실 1차장 정말 노골적인 칠파죠. 정진석 국힘 비대원장 정진석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이 없다. 전쟁도 한 적이 없다. 그냥 조선이 썩어붙여서 그냥 망했다. 똑같은 거지. 우리가 약하고 잘 못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윤석열과 똑같으니까 이것들은 그동안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친일정부였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나라를 아예 갖다 마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자들은 없었어요. 이명박, 박근혜도 안 그랬어요? 이명박, 박근혜도 못했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도대체. 아니 보통은 대통령이 국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를 우리도 하나 들고 있어서 뭐를 협상을 해야지 왜 다 그냥 반해 줄게까지? 예, 맞습니다. 왜? 왜 그럴까? 왜?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 임세윤TV로 지금 고재범님, 박규환님, 김영만님, 예리한 논설미님, 정재님 등 들어오셨어요. 고재범님께서 임세윤TV님 파이팅! 더 잘 싸우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 말씀 하십시오. 아니, 저는 따로. 뭐 이야기하고 지금 일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토요일 날 범궁민대 4시, 5시 타도 집회하니까. 그런데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실이 또 선거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이야기, 문재인 정부, 차라리 부대변인으로서 그때 한일 예안부 합의를 정말 그다음에 소부장 경제 침략을 문재인 정부는 정말 대응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죠. 그 이야기? 그때 이제 소부장 때 우리가 엄청 논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부품들, 이름이 길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못 만드는 건데 우리가 빨리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비상대책회의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 지원해라.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라. 정말 지원을 해서 결국은 이 부품을 다 바꿔놨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일본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바꿔놨다. 많이 자립을 해놔서 그때 뭐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침략에 우리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경제 기술, 독립, 자립의 계기로 삼아서 상당히 아직도 일부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극복했다. 일본 오히려 일본 수입, 수출 못한 일본 기업이 몇 개가 더 망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부품을 다 바꿔놨으니까 이 부품이 한 번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산화를 많이 시켜놓으니까 굳이 다시 일본 거를 가서 돌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하면 제가 언론에서 떠들고 다니는 얘기나 다른 사람들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를 굳이 하면 이거 볼 필요 없잖아요. 어제 했던 KBS에서 그냥 윤석이랑 방송하는 거 보면 되는 건데 어제 1대1로 드러내셨어요? 2대2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되는 건데 이게 언론에서는 요새 언급되지 않는 이 문제의 핵심인 판결, 사법 판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2년이거든요. 대기업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는데 한 5년 정도 미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년은 어느 정부였냐면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1대였고 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확정 판결을 말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법농단이 있어요. 양승태랑 사법농단 하면서 대판 거래하려고 거래까지 하면서 말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 전범기업들을 대리한 게 김현장이었고 윤병세가 외교부 장관 이거 다 까먹으셨을 텐데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윤석열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고 수사 지휘를 누가 했냐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놈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수사했던 사안에 대해서 기소 안 해! 아까 얘기를 왜 하냐면 세우인 누나가 그러잖아요. 이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국익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소했던 검사로서 화끈하게 이거 묻고 넘어가자. 우리가 이거 취해 주자. 묻으려고.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경순이신 사태도 사면에 사면했을 때랑 똑같은 거죠. 자기들이 다 수사해서 잡아넣었지만 우리가 결정에 의지한다 이랬잖아요. 딱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지금도 지리 정치검사들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분림하면서 지 멋대로 해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정순이신 사태도 그런 거잖아요. 부실검증으로 여러분 몰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지혜가잖아요. 바랍죠 이놈들이. 검증을 아예 못하게 안 거죠. 경찰 집합국 경찰 장악하고 정치검찰 공화국 독재국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검증으로 몰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일부 지적은 맞지만 노골적으로 검증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든 거죠. 정순신을 심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합법 가해자는 거 알면서도 한동훈 이 녀석은 자기가 처음에 그 말도 안 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인사정보 인사검증단 법무부에 설치할 때 지들이 기자들한테 장난쳐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의정보에서는 이건 뭐 은폐된 상태로 뭐 밀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오 마이 오 상당히 아유 법무부로 옮기면 뭐 인사들이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절대 질문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변죽을 깐죽깐죽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어. 책임진다고. 제가 내가 그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고. 지금 아닥하고 있잖아. 지금 아닥하고 있다고요. 몰랐다고 거짓말 그 다음에 심지어 검증했는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몰랐으면 고생하고 끝나냐. 몰랐다고 하면은. 모르면 어떡하니 그거를. 그래놓고 오늘 왜 이러고 있어 지금. 계속 모를 거 아니야 앞으로도. 임정수장님 오늘 한동훈이 출구한 거 봤어요? 아 아니 저 책 그 써가지고. 와 설정샷 진짜. 아 뭐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았지. 너무 티나더라. 사진 보면서 마치 설정샷. 그걸 즐기도 많이 해보니까. 아니 근데 왜 나갔대요? 무슨 뭐 사법. 뭐죠? 이민청 뭐 이런 거 조사하러 간다는데. 아니 또 무슨 딸내미 그 대학 때문에 나간 거 아니야? 저는 뭐 저희들은 그런 문제제기나 의혹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무슨 영어로 써진 책을 딱 들고 그걸 일부러 사진 찍. 아니 공항 가면서 듣고 온 책을 이렇게 가슴빵에 안 꼬는 사람 봤어요? 하 소장이. 아니 그것도 그건데. 쇼도 쇼데. 이민청을 니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니. 그러니까. 녀석이 아 되니까 민주당이랑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정부조직법을 다 바꿔야지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무슨 맥락이 없는 짓을 해. 이 정부는 진짜로. 강수장님 재밌어요. 한동훈 녀석. 아니 녀석이잖아. 그 녀석들은. 그 녀석들. 너무 좋습니다. 그 자식들이라고 할까요? 아니 뭐 자식도 아니죠. 자식은 인간의 자식이잖아요. 아까 임세훈 소장님이 개소리를 하니까 어떤 분이 개에 대한 모독이 돼요. 아 그렇죠. 개는 잘 모셨고 기원해드리고 우리 진호님께서 임세훈 팀 많이 들어오셨어요. 진호님께서 진짜 재수없다. 한동훈. 임세훈 소장님께서 개 자식이라고 한 거는 개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개 소리라고. 개 개 개 개. 큰 돌이 큰 돌이. 아 개. 그것도 진짜 황당해. 이런 지워졌으니까 개 자식이 개. 아니 이거 무슨 짜이코패스 짓다는데 내가 나그러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지어. 아니 그 왜 개 안 그 개. 거기 회산물에 왜 이름을 지어요 갑자기? 일단 그 이야기를 이제 임세훈 타임 해주세요. 아니. 일단 혼자서 왜 시장 나이를 피면. 왜 자꾸 가? 그니까. 어? 그 다음에 그럼 큰 돌이는 도리도리한테 먹힌 거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 나더라. 개 안 돌은 지워줄 때 마치 동물권 차 안에서 뭔가 아끼는 듯한 느낌으로 지워주더니 바로 뭐라는지 아시죠? 들었죠? 바로 찌러가는데 쪄주세요 이 물. 그러면서 대통령 아저씨를 어쩌고 두린데 지가 대통령인데 마치 윤석열 챙겨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큰 돌이는 느닷없는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사장님 것 처럼 하나가 갑자기 헛되어 들어가버렸어. 아니 왜 먹는 행상물에 이름을 줘. 난 진짜 또란인 줄 알았어. 그래 놓고 또 시장 장인들 장사야 되는데 옆에 있는 눈들이 또 그려놔. 바쁘시니까 빨리 뛰어라고 아빠 가는 거야. 진짜 저는 사이코패스 같다는 아니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은데? 그냥 난 시장 간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시장 그래 갔다고 쳐요. 얘기도 한번 돌아다니고 싶겠지. 시장 가면 재밌으니까 지난번에 납작난도 먹고 재미봤잖아요. 그래서 갔다고 쳐. 그러면 헬산물 봤어? 얘 어려우고 있어. 여기서 장사가 어떻게 어렵나요? 이런 걸 물어야지. 아니 갑자기 왜 먹는 애한테 이름을 지읍니까? 이런 우리 먹다가 갑자기 이름을 또빗아 이름 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그래서 어제 소원의 소원에서 김건희 최고 전문가인 안혜우 계장님 정대픽 선생님 배운 정대픽 선생님 제가 방송을 하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이상한 정신세계 사이비 신기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름도 막 짓는 거예요. 큰 돌이라는 것도 일종의 갑자기 큰 돌이거든요. 큰 돌. 큰 돌을 옛날에 순상하던 진짜 황당해. 사이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요새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이비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엄청 유행하죠 그거 거기에 나중에 9편에 나는 천공이다 이거 해야겠네. 천공, 건진, 김건희 셋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는 신이다 2에 그거를 저기 사장님께서 기획을 해서 넷플릭스랑 같이 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특히 김건희 전문가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뭘 또 김건희 전문가야. 성대모사 김건희 목소리 한번 흉내만 내주시죠. 오랜만에 큰돌이 이름 지을 때 그 흉내만 내주시죠. 김건희 이름이 뭐예요? 아니 아니 미친 것 같아가지고 흉내내기도 싫어 이거는 살자다도 어떻게 걔 이름을 지겨 그리고 먹어 그러니까 이름 지어놓고 바로 찝져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는 이거 나는 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이거 진짜 실쟁이라고는 중성의 소리 올라가 있는데 육성으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거 이름 지어야죠. 이름 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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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은 똑같대. 카메라랑 이렇게 이걸 막 들어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큰 도리 작은 도리 큰 도리 최근에 들은 가장 충격적 장면이었어요. 큰 도리 사건은 우리 여름 눈사람님께서 세은짱 만세 그러니까 이제 갓세은 세은짱 똑세은 또 무슨 별명이 있어요? 갓세은 똑세은 세은짱 이 세 개인가요? 별명이 요즘? 많습니다. 규탄 여신도 있고요. 규탄 여신 아 규탄한다 하니까 강렬 규탄한다 오 여신 강림 임세은티비 지금 30명 들어오셨습니다. 자 안징어티비하고 인사이티비 보신 분들 빨리 임세은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방송도 하신답니다. 지금 그런 예정이시죠? 아 오늘 10시부터 이제 스픽스에서 빡친당이라고 당을 저희가 창당을 했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그 10시부터 생당 초콜릿동은 생당 안 하니까 임세은 소장님하고 양문석 박사님이 당을 만드는 네. 박영식 앵커랑 네.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3시 이제 오늘이 첫 방이고요. 화요일 금요일 저녁 10시에 이제 생방으로 스픽스에서 갑니다. 저도 이제 무슨 어떤 포맨션인지 몰라요. 지금 오늘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옷도 마친다 그러던데요. 당복 아 자 잠시 우리 한기 소장님은 한기TV를 준비하고 있고 임세은 소장님은 임세은 식당TV를 열었고 스픽스의 전략적인 방송 화요일 금요일 10시에 임세은 양문석의 빡친당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에 빡친 자들을 싹 제거하는 거네요. 저희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오 대화나 대신 화내리는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사람들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대화사 양문석 박사님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화낼 타이밍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포맷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상황은 엄중한데 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또 한편 지치기도 하니까 저희가 계속 화만 내고 분노만 하는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중간중간에 유머러스하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당장 끌어내리면 좋겠지만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요즘은 해요. 올해 안에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그게 내년 청순 전후에 서로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오히려 좀 여유도 가지고 좀 웃음도 챙기면서 가자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노골적인 기시다 한국 출장소장 타도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에 서울광장에서 솔침 앞에서 범금인 대가 있습니다. 윤석열 규탄과 심판 그다음에 강제동원 해법 무역 선언 오늘 진짜 국회에서 제가 한시에 갔는데요. 양금당 할머님하고 피해자 할머님 두 분 오셨어요. 그분들이 9순위 넘었는데 그런 더러운 돈은 안 받겠다. 우리는 일본 지국자들의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 정당하게. 우리한테 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살려주고 강제도 데리고 가놓고 돈도 안 주고 착취하고 심지어 지진 나서 죽이고 지진 나서 죽고 지진 난 다음에 또 한국인 책임으로 관동되지 한국인 학살했잖아요. 일본 발언 못 하면 다 죽이고 그 이야기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9순위 넘어 할머님 두 분이 여러분 윤석열 태자! 9호를 직접 외치시는 거예요. 윤석열 태자. 그 진짜 영상 한번 보십시오. 진짜 눈물 납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오셨고 김상희 국회 부회장도 아주 명연설 해주셨거든요. 우리 안정현TV에서도 생중계를 했는데 오나오는 사람, 기자 몰려가지고 방송 중에 그걸 뭐라 그러죠? 헤비 트래픽이 발생해가지고 영상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분만 방송하고 끊어지고 소리소리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 15분 기자견 후에, 집회 후에 따로 안정현TV, 초콜라테TV, 길잡이TV 등 같이 공동기자견한 것은 15분짜리가 전소변호사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 짚고 이번 주 토요일 4시 범국민대회 5시 윤석열 타도 촛불행동 범국민대회가 있고 12일 날 부산에서 좌우중도합작 총골기대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양희삼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 양문석 박사님 임세은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 굉장히 안혜욱 선생님, 정택택 선생님 백원정택 다 오십니다. 여러분. 바른 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바른 시간을 좀 줄이자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두 번째 주제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왜 국민의힘 정당 경선, 내부 경선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노골적으로 기획을 합니까? 이거는 고발... 누가 고발을 좀... 고발... 아니, 저희가 원래 고발장을 써놓고 있었어요. 진짜 고발을 다시 하려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혹시 방송을 보시고 계신 기자님들한테 흘리는 정보도 하나 드릴 건데 일단 첫째는 지금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 대통령, 행정관이 직접 당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방 이름이 되게 웃겨요. 김이익임입니다. 김이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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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김, 김이... 꼬리에드 이김. 김이익임. 김이익임. 당 이름도... 김이익임. 김이익임. 김현이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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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 뉴스를 제대로 못 봤어요. 앨바더 가지고. 하도 전 지금...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들이 없으실 테고 보통... 관심이 없는 게 너무 정상이고 저도 관심이 없는데 일 때문에 하는 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 털어야 되니까, 방송에서. 이야기 한번 털어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카톡방도 만들고 거기다가 김기현을 뭐... 홍보도 하고... 뉴스드 같은 거 홍보도 하고... 우리 그 외에 우리 안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단체방 같은 거 만들어가가지고 좋은 얘기도 공유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민간인들이라든가 정당인들이 하는 건 상관없는 얘기고... 세금 받고 일하는 그 청와대 행정관이 당원들한테 전화해서 카톡방에 좀 들어와달라. 김기현 후보 이렇게 지지하는 카톡방에 들어와달라. 거기서 홍보물 전파하고 이게 녹음파일, 육성 녹음파일이 떴어요. 진짜로요? 네, 녹음파일이 떴어요. 안철수, 안철수. 빼박이에요, 빼박. 이건 완전 불법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랑 김기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당대회,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정법이... 국가공본법 위반, 그 다음에 정당법 위반이 되잖아요. 네, 국가공본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발 들어가서 수사해야 될 사안이 맞아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그 질문이지만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수시로 검찰에 고발장을 넣을 거라고... 아니, 윤석열이 이미 개입했을 때 나경원 집 바쁠 때 제가 고발장 저 한 번 써놨어요. 이재일 변호사인데 이거 얹어가지고 쓰면 되냐고 이번 끝까지 얹어서 이건 진짜 제가 웬만하면 고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고발이냐면 이건 형사처벌이 되고 탄핵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안철수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더라고요. 고발을 했죠.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저희도 해야 돼요.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 날라간 사유 중에 하나가 뭐니? 인연받은 게 이런 거 하다가 날라간 건데 여론조사 막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날라간 거예요. 이게 뭐 상관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기자님들 중에 이제 좀 취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용산이랑 국민의힘과 독립해서 흉유한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그 소설가 출신 폭주족 출신 최고위원 장현찬! 꽃 청년 최고위원이 될 건데 와 그 연예인들 성희롱하고 성적 모독하고 무슨 폭주족도 하고 그분 옛날에 심상정도 또 지지했다고 하대요. 별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대요. 그 나이에 그렇게 다찾게 사기 힘든데 그분 일정을 잡아주고 수행을 하는 분이 정체불명의 사람이라는 얘기들이 용산과 국민의힘 주변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무석인인가요? 난 몰라. 난 몰라. 무석인이라고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차론들이 추정하는 건 용산에서 이거 수행 붙여준 거 아니냐라는 추정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난 뭐 추정임 추정.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을 붙여주는 거지.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런 우혹이 있다는 거죠? 그럼 기자님들이 좀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설마 싶은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행정관이 전화해서 이거 당원 선거운동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임세훈 부대변인이 누구 전화해가지고 선거운동 해준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니 저희도 그때 그 당대표 선거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있었어요. 그때 송영길 대표랑 이렇게 나갔을 때인데 우리 뭐라고 내렸냐면 어쨌든 민주당 출신 보좌관들이 많이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당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상위죠. 아예 당 근처에도 가지 말라. 물리적으로라도 가지 말라. 엄정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만 두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만 두고 나가라. 이것들은 세금 받아가지고 직접 전화 돌려서 업무로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행정관이 자기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대통령이 김겸 미니까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실이 주동한 거로 법령을 주동해서 거기로 고발한 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진경 소장님이 고발할 때 넣어서 진짜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 문제. 수사를 할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안 하면 그 자체가 또 직무기가 될 테니까 탄핵세가 탁결이 쌓이는 거죠. 수사 안 해도 돼. 어차피 이게 언제까지 묻어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낙시가 밥절로 돌아온다. 계속 당무기획 했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런데 너무 대놓고 다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면역이 생겼어. 면역이 생겼어. 심지어 이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다 묶어야 돼요. 이준석 쫓아내기 공작도 불법이에요. 사실상. 당무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이준석을 쫓아내라고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윤석열이 권성동이한테. 그리고 둘이 그걸 죽어봤다 걸린 거고 나경원 집밥을 때는 이건 뭐 역사상 이런 불법이 없잖아요. 세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안진걸이 나경원을 옹호하고 만드는 이 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을 옹호하고 있어요. 나경원한테 그렇게 칼침을 맞았는데 그 안진걸이 나경원을 옹호하기 대단한 윤석열 대통령실 아닙니까? 제가 스픽스TV에서 이재명 대표 최포병장 부당하다 토론회 갔는데 나경원 의원의 채찍근인 서정욱 변호사가 왔잖아요. 그 캠프 같이 했던 서경원 선생님이 나경원 의원이 안 그래도 안진걸이 이러냐고 엄청 이야기 많이 들었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건 과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지금은 그분이 짓밟히니까 너무 안 됐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린 늘 약자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닌 건 아닌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여러분 스픽스TV에서 제가 우리 지금 나경원 의원님과 손을 잡자 이제. 어디까지 짓밟히고 계실 거냐. 그래서 벌써 7시 3분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기현 씨나 곧 당대표가 되겠죠. 김기현 당대표 진님이나 지금 지금 찌라시 보니까 압도적으로 된다고 김기현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는 건 당연히 돼.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윤석열이 개별해버리니까 이번에 한 번 김기현 찍어줘 자투리하게 됐다. 당원들도 그냥 찍어주자 찍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라고. 아니 왜냐하면 당원들도 어쨌든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당원들도 만약 김기현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되면 또 비벼기가 갈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냥 김기현 해라 해라 해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미 뭐 바지 사장 아니겠습니까? 바지 사장 사실 일상의 당대표는 명예대표라고 하는 우리 성열이 형이고 나머지는 뭐 누가 안다 상관없는데 하여튼 김기현이 돼요. 김기현이랑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관없는지는 우리 법원 앞에 가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김기현이 되는 게 꼭 나쁘지도 않은 게요. 온갖 비리가 많고 부동산 투기도 확실하고 울산 땅대표 아니에요? 땅대표 그렇죠. 분당대를 통해서 당선된 땅대표의 울산 고래고의 사건을 투기현이라고도 부르고요. 투기현이라고도 그 다음에 또 무슨 각종 지방까지 자지는 여러 가지 선거 부정까지 아주 비리가 많기 때문에 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 해라 김기현 우리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좀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민당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건 천하람이 되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천하람이 돼야 대통령이 또 이놈 이놈 또 싹 날리고 세리따박 또 날리고 이준석 나는 안철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안철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걸 깨뜨리죠. 파티 브레이커 아닙니까? 파티 브레이커. 당깨기. 또 당깨고 대통령이 한번 들이받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저 열심히 지금 대통령실 들이받고 있는 중인데 요새 좀 많아데? 요새는 갑자기 노후 지가 당한다고 생각하고 존재감이 없다고 지지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소일과 외환과를 고치고 있는 중인데 그 잃어버린 소는 지금 천하람이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될 거다. 우리 TGK님께서 임세현 교수님 하트를 10개를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레님께서 세현님 머리 자르신 것 아까 귀엽다고 룡님께서 천하람이 되면 천하람이 이재명 언급하면 중도에 치명적일 건데 맞지만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천하람이 당대표직을 수행하도록 윤석열이 안 내버린다. 나이가 난다. 난리 나죠. 심지어 우리 임세현TV에서는 한문명 선생님께서 임세현님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를 키웁시다. 말이 안 됩니다. 금이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요. 필요 필요 없어. 이미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불오식혜님께서 어처넬메인 식당으로 바뀌었나요. 임세현 식당 이렇게. 다시 왜 임세현 식당으로 바꾸셨어요? 그 이야기를 한 번 식당에서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런 건가요? 식당 영상 많이 올라왔어요. 아 좋네. 아 좋네. TV 이러면 너무 평범해 보여가지고 검색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좀 특이하게 한번 바꿔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씩씩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식당 한 번 또 아 씩씩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식당 가면 여러 메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갖가지 윤석열 메뉴 김건희 메뉴 이렇게 해서 계속 까고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야 그런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또 치사 맛집 맛집처럼 맛집처럼 치사 맛집이란 것도 잘 지어주셨고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쇼츠들이라든지 짧은 동영상들 많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벌써 6,600명 돌파셨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개인 방송 시작하시면 10만 명 금방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겸손까지 하셔도 겸손하게 웃으시네요. 자 이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불법 경선 개입 임세균 대비님의 코멘트 하나 듣고 마무리 오늘 방송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오셨으니까 또 팬들이 많으니까 또 한 번 질러주셔야 립서비스나 해주셔야죠. 쇼츠로 따일만한 것도 그렇죠. 포감 찔러줘야 이 코너가 또 미리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건지는 사이다님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면 또 쇼츠로 올려주시잖아요. 건지는 사이다님 보고 계실 거예요. 쇼츠들 뭐 좀 임팩트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또 천공이 아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났다. 천공이 지금 나는 윤석열이 왜 저렇게 일본한테 쩔쩔매나 했는데 천공이 친이라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 됐더라고요. 아 그것도 확인됐나요? 노동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노동자 없애면 지구가 멈추는데 그 이상한 인간이 친이라면 만사형통이다. 전쟁도 한 번 나야 정신 차린다. 친이라면 만사형통이다라고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납득이 안 돼가지고 아니 나는 납득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아무리 나쁜 사람은 국익이 제일 먼저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퍼지냐고 다 다 다 아 성공이 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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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임생뱅그를 해도 쇼취형으로 좀 있다가 2, 3분만 좀 질러주세요. 짧은 영상 생각 좀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짧게 정순이신 인사 참사 이거 진짜 윤석열을 한다고 끝까지 자기들 몰랐다 이렇게 오기던데 사실 말이 안 되냐 그걸로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고 임생 소장님의 이제 좀 이따 2, 3분 2, 3분이나요. 윤석열, 김건희 천공 세력에 대한 일괄 논리적으로 반박할 것도 아니고 인사 정순실 씨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번에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5년 전에 AM이 한번 보도가 됐어요. 찾아보면 보도가 됐고 정순실 씨가 2020년까지인가 이렇게 차장검사 이랬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만뒀잖아요. 고위직 사원지검 차장검사까지 윤석열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뭔가 좀 고생했다 그러면서 걔들은 그러잖아요. 나쁜 일에서 자기 패밀리면 봐주고 고생했다고 챙겨주고 그럼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만뒀을 때 사유를 검사들끼리 알 거 아니에요. 검사장을 못하고 그만뒀으니까 고위직을 하다가 그만뒀으면 그만뒀는 거에 대한 평판조회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판결 부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정순실 씨 검색하면 그냥 왜냐면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깜짝 놀라요. 현직 검사인데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로 이름 올려버렸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는 모를 수 있어. 나는. 근데 인사검증단이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설치돼 있나요? 무사나요? 뭐 뭐 설치돼 있잖아. 뭐 뭐 해서 범죄기록 조회랑 판결문 조회 정도는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그냥 임명한 거야. 그러니까. 뭘 몰라. 내리꽂은 거라니까요. 장악하려고. 검색했는데 안 나왔다. 모를 수가 없어. 검색했는데 안 나왔다. 어디서 누가 밑줄을 때렸다. 이러면 모를 수 있지. 이거 뭐 그 개인적인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검색하면 나온다니까. 검색하면. 근데 어떻게 몰라. 그러면 검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무유기지. 그건 또. 검색을 왜 하느냐. 인사검증에는 신상 범죄혐의라든가 신상 검증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무적 검증도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경찰의 수사 독립의 상징 같은 데 아닙니까. 거기에 검찰 출신을 안 친다는 게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정무 검증 이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치를 안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치 안 봅니다. 아예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뭘 몰라 모르지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몰랐다 그러고 제도의 문제에 따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아 제도에도 문제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니네가 하고 있는 게 제도의 문제야. 그렇죠. 내각에 분명히 인사혁신처라는 인사전문기관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떼서 법무부에서 하고 앉아있는 그게 제도적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민정수석실에서 한 건 은폐에서 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검증을. 대통령이 검증하는데 대통령 혼자 다 못 보니까 대통령이 참모가 대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원실에서 질의를 한다 그러면 그 의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원의 질의를 도움 주는 게 보좌관 아닙니까. 보좌관이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어떤 국정운영의 행정원리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이고 그거를 기관으로 옮겨야 되겠으면 인사전문기관이 인사혁신처에 옮기고 본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협조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판단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겠지. 그걸 기반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절차를 흐트러뜨리고 한동훈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하고 있어서 문제다.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은 네가 문제라는 말이랑 똑같다. 맞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소장님 부탁드린 게 이 한동훈 이놈이 끝까지 몰랐다라고 이 녀석이 끝까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나 민난이 나오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니까 오해를 피하기 해서도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죄 추정도 강조해야 될 자가 이재명 대표 민난이 하면 나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지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까방해져 영국 같아.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문제 지난 정부에 수사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뭐 이러고 지난 정부 이재명 대표도 수사 다 했잖아. 정순신이는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아주 진짜 가증스러운 녀석들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우리 이윤재님께서 쇼추의 여왕 카세은 역시 간파하셨네요. 전천희님께서 천하라면 역량이 되지 못한다. 꿈 깨시라. 한기 소장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누구는 역량 됩니까? 거기 안에 있는 후보들 중에 대는 사람 어디 있어? 오 룡님께서도 제모를 해주셨네 일본은 고마운 데라고 천국이 방송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 윤석열하고 생각 똑같네요. 지금 갑자기 3.1절에 파트너니 협력자니 동반자니 하는 짓이 천인공도할 천국의 말을 듣고 걱정입니다. 이 후과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냐 모르겠다. 국민의힘에서는 걸핏하면 옛날 얘기 묻어두고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지가 중요한 거지. 미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미래를 만냐면 후과를 치러야 돼요. 후과를. 큰일 났다. 이 미래로 가면 일본 자위대가 일본이 군국자 되고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하고 독도를 점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나 울름도도 붙여서 넘겨줄 것 같아. 윤석열이. 심지어 그런 외국 노지 또 가능하다. 미국이 시켰다. 일본과 함께 가야 된다는 미명하에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생 대민께서 요즘 시국 상황에 대해서 한 2, 3분 총평을 한 번 하시고 이렇게 또 우리 한기소영 저희들 방송하는데 이렇게 연대 출연 우정 출연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임생 여러분 임생TV 구독하기 좋아요. 정말 이번 주 안에 1만 명 만들어드리죠. 빨리 우리가 6만 6천 3백 명이 지금 돌파됐는데 6천 6백 3십 6천 6백 3십 명이 돌파했는데 안일티비 인사이티비 모두 지금 임생TV로 들어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임 교수님 너무 답답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떴던 이유가 뭔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상식 공정을 얘기해서 대선 후보까지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럼 맨날 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언할 때 헌법을 잘 지키겠다고 선서를 해요. 근데 지금 과연 대통령이 법을 지키고 헌법 수월하고 있냐 예를 들어 지금 강제 이 문제도 대법원 판례를 그냥 판판이 행정부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권분립에 우리가 의무가 있는 행정부에서 상권분립이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있지 않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탄핵사유예요. 탄핵사유 그 일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면역이 생겨서 역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매일매일 탄핵사유의 일들 짓거리를 하는데 이게 매일 이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탄핵사유인가? 아닌가? 그냥 저기서 그냥 너무 무리하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다 탄핵사유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당무에 개입한 것도 이것도 사실상 탄핵사유입니다. 이렇게 정립을 하다가 나중에 뻥 터진다. 저는 윤석열이 끝까지 임기를 못 지키고 내려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려야죠. 이것은 그냥 이자들이 내분이 생겨서 중도 퇴진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상 견도한 노트처럼 포화하고 이명박보다 더 사화하고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고 모든 정권 친일 정권이라는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친일 매국노인 정권은 이렇게 세상 항상 최악이 처음이거든요. 진짜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4시 강제동은 무효 강제동연법 무효 본국민 대회 이어서 5시에 윤석열 타도 민주파괴 민생파괴 평화파괴 경제파괴 심지어는 친일 매국 나라까지 파괴하는 윤석열 타도 5시 집회 일요일 날은 부산 서면에서 2번 출구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 란 좌우 중도 합장 2차 총골기 그리고 3월 18일 전국 총집 중 윤석열 퇴진 집회 이렇게 쭉쭉 나가고 야당들에게도 마지막 호소드립니다. 장애투쟁 그러니까 올하수목금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전국적으로 돌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이는 장애투쟁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날마다 이재명 대표를 악마하고 마녀선양 하는데 노골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개입해가지고 그것도 안하니까 더 우습게 알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배신한 새끼도 생기는 거고 자 오늘 방송은 요정도에서 마무리할 거랍니다. 원래 7시까지인데 7시 17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자 선생님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항상 우리 민주당의 미래 민당의 희망 황은기수 장군 매일매일 아이템이 안 끊겨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희곤해 진짜 그 어제 방송에서도 묻더라고요. 민주당 상황도 심각하지 않냐고 저는 지금 그거는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뭐냐면 폭발하기 전에는 이거 폭포 터지면 어떡하냐 이게 무섭잖아요. 폭발을 했으면 그때부터 불 끄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진화를 잘해서 불 끄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총선을 가지고 자꾸 이재명 대표랑 엮는 사람이 있는데 총선은 당대표랑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2022년에 이길 때 이해찬 대표가 대중적 인기 높아서 이겼습니까? 상관없는 거거든. 뭐랑 상관했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랑 부정평가율이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총선이라는 건 심판 선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아이템 중에도 선거 개입을 왜 갖고 왔냐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데 총선에서 국민들이 막상 투표장 들어가면 그러면 아 지금 야당이 발목 잡아서 윤석열이 못하네 라고 생각하겠는지 지금 저 상황에서도 저렇게 무소 부린데 힘 더 실어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총선도 너무 걱정할 거 없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유 마무리 아주 시원합니다. 은비님께서 임세현TV 구독했다고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레옹님께서 하은기 임세현 안전거 세 분 잘 어울린대요. 고맙습니다. 레옹님. 그거 아닙니까? 그 뭐야? 감시자들. 옛날에 우리가 감시자들 해서 여러분 이렇게 3명 3명 고급받으신 3명이 김상진이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우리 임세현 대변인하고 한규선장님 문제가 있다고 저만 고소하면 저는 2번 이 2분은 1번 고소했다는데 저는 이제 조사받으러 와라 연락하지 않는데 이 2분한테 우리 한규선장님 임세현 대변인한테 마지막으로 박수 좀 쳐주세요. 자 3,3,3 저희 먹겠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임세현 대변인 이제 인사하십시오. 마무리 인사. 안되세요. 제가 삶을 잘 못 먹었어요. 몸에 열이 많아갖고 아 별받구나. 그래서 지금 더 열받겠네요. 열받죠. 대변인 말씀 마무리 말씀 마무리 말씀 임세현 TV 많이 들어오시라고 임세현 식당입니다. 임세현 식당 앞으로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저 윤성열 저 집단과 한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현 식당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보험은 말보험 체크 거기는 정말 광고는 하지 않아요. 보험 여러분이 가입돼 있는 보험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진단돼줍니다. 그리고 어떤 본비라도 말해주는데 강곤하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가입했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산삼순배 지리산 산양소 100%인데 이걸 시키면 저거 한번 돌보려고 임세현 대비님 산삼떡 가래떡 이것을 사은품으로도 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좀 더 가생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햇살 담은 버섯 농어 그 다음에 벨루가 세라믹 발사 마사지기까지 이렇게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안정은TV 그리고 진보기업팀 많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주목해주십시오. 혹시 필요하면 이런 회사에서 하나씩 꼭 구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삼순배 고맙고 이제 텐지기님 마무리하면 되나요? 7시 반에 우이종TV가 있어서 한 7,8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7시 반에 우이종TV 있답니다. 우이종교수만 전수임 여론사님 오시죠? 아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광고까지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에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들 이 진보기업 유튜브를 도와주시는 중소기업들 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은 금요일날 미디어치 사무실로 가서 임세은 변해자 안진거래 윤석열 타도 퇴질을 위한 방송 좌우중답자 토크 때 다시 만나고 임세은 교수님 오늘 10시에 빡친당 생방송이죠? 네 스펙스티브 10시에 빡친당 화요일 금요일마다 10시에 아주 고생하시겠네요. 좋아하는 약주도 못 드시고 그러니까 더더욱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방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널리 홍보해 주세요.